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헤헤헤헤헤헥 계란말이 시켜다 와 이거 어리굴 젖인데? 와 이거 어리굴 젖인데 삼정젖갈에 김 해가지고 한 메뉴가 왔어 와 으음 야 이거 또 어리굴 젖어 아 으음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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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니까 약간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근데 저거 퀄리티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사람이 많으셨잖아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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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메 오 오 오 오 오 오 베리 스윗 베리베리 스윗 베리 스윗 베리 스윗 김치찌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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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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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와 김치 왜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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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